친구 추천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하니까 자정도 많이 올라가서 체력도 좋아서 엄청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운동할 거 뭐 있나 생각하다가 가까이 혁신장 있어가지고 그러겠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울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뒤 사고 3,2,1 시작! 박스! 딱딱 쓰기다 앞손은 많이 써야지 앞손은 둘이 다 손 나가지 왜 가만히 있노 더! 스톱! 어! 손 나가지 왜 가만히 있노 더! 어! 어! 더! 괜찮나? 3,2 박스! 3,2 조용히 해! 1,2 2,2 3,2 손이 나가야지 손이 안 나는 또 쩜쩜 내봐 그래 또 손 내려 그렇지! 좋아 또! 가만히 잊지 말고 손이 많이 해놓은 사람이 이긴다 스톱 혀대기 한 번 발아주라 이거 괜찮나 혀대기요? 박사 손이 많이 나가야 돼 스톱 스톱 복스 뱅 수고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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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을 숙이고 턱을 숙여야 턱 바짝 들면 안된다 턱은 내쉬 mañana 왼쪽이 역시 갑옷 올려 두려워 원두 원두 처리하잖아 그렇지 좋아 재그 앞선은 많이 써 두리 중에 그렇지 그렇지 좋아 1,2,3,4,5 준비 복수 갑니다 2,3,4,4,5 다 덕! 괜찮아요? 응 땡 땡